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도에 우리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실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목차부터 보시면 시험 안내, 출제 유형, 효율적인 순서, 배우랑 합격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안내, 검정 방법인데 시험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방전기시설 설계 및 시공실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정 방법은 기사는 필답형으로 3시간이고요. 산업기사는 2시간 30분 그래서 문항수가 작으면 16개, 보통 18문항 16에서 18문항 이렇게 됩니다. 문항수 자체가 이거를 필답형으로 3시간, 산업기사 2시간 반 이렇게 푸는 건데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서술하는 거 컨트롤 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계산, 서술. 서술도 뭐냐면 길게 쓰는 거, 길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빈칸 채우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간략하게. 합격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이 합격이 됩니다. 필답형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 기준을 갖다 보시면 이게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출제 기준이 되어 있고요. 파트가 세 파트예요. 전기시설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유지관리입니다.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설계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맞춰졌어요? 설계면. 우리가 보통 어디에 맞춰서 설계하냐면 화재 안전.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NF, TC. 이게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맞춰서 시설법, 동법,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화재 탐절비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닥수 관련된 게 출제가 되겠죠? 가닥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쓰는 거. 설치 기준 작성하는 거. 수량 계산하는 거. 수량이니까 여기는 감지기 수량이라든가 경계 구역에 관한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계산하라. 전압 강화를 계산하라. 전동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이런 것 등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를 설계하다가 용량을 얼마짜리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압 강화는 얼마가 나올 거냐. 전선의 굵기를 뭘 선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계에 관련돼. 그런 부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시공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유지관리는 점검에 관한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큰 틀로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산업일러 공단에서 발표한 그런 항목입니다. 세부 항목, 세세 항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는 작업 분석하기, 전기시설 구성하기, 그 다음에 설계하기, 배치기, 설계수 작성하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통도를 작성한다. 개통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간선 개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만약에 5층짜리 설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층마다 자탐설비예요. 자동화 탐설비다. 층마다 이렇게 뭐가 들어가요. 발신기 세트가 되어 있겠죠. 발신기 세트가. 자, 그래서 P, PL 이렇게 발신기 세트. 그 다음에 전선관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전선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신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수신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개통도라고 그래. 개통도. 전선.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닥, 여기 몇 가닥, 여기 몇 가닥, 여기 몇 가닥, 여기 몇 가닥.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화재 감지기가 차동식이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다가 연기 감지기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지기라든가.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 차동식 스포팅 감지기. 이런 식으로 발신기 세트와 함께 표시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개통도라고 하고요. 개통도. 그 다음에 평면도. 평면도는 특정한 층에. 특정한 층에. 여기에 이렇게 발신기 세트가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재 감지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선관이에요. 전선관. 그랬을 때 여기다가 가닥 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가닥 수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닥 수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서 만약에 또 다른 발신기 세트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실제 가닥 수를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평면도라고 해요. 평면도. 그러니까 이 층에다가 감지기 몇 개 들어가고. 발신기 세트 뭐가 들어가고. 가닥 수를 몇 가닥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평면도고요. 상세도는 뭐냐면 실제 배선을 하는 거예요. 실제 배선. 실제 결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실제 결선도. 그게 상세도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종단장은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실제 배선도 그려라 그랬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갈 거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가겠죠. 그 다음 여기서 얘를 갖다 돌려. 이렇게. 전산관 거쳐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실제 배선도. 상세도가 되겠죠. 상세도. 그래서 이렇게 선을 갖다 표현했을 때. 이 위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로선이라고 하고요. 회로선. 또는 지구선이라고 하죠. 지구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회로 공통선이나 또는 지구 공통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제 접속도를 갖다 그리는 거 상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통도나 평면도나 상세도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설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기 맞춰서 설계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감지기 수량. 그 다음에 관 부속품 이런 것들 다 전선관이라든가. 전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자재. 그 다음에 공사 내역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하면서. 그 다음에 시공.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요. 도면상에서 문제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 연결된 거. 배관이나 이런 거 연결 잘못된 거. 그 다음에 가닥터 표시가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소방전기설 시공하기. 그리고 공사서류 작성하기.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출제가 좀 안 되고요. 기존에 나왔던 개통료라든가 평면도. 그 다음에 일부 상세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공사 내역을 작성하는 견적의. 적산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다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만 보면 좀 복잡한데.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는 점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점검조작, 회로점검조작. 그 다음에 자제관리, 공무관리.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점검조작 이런 것들을 위주로 나오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시험, 검사 이것도 기존에 다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럼 출제 유형인데 이렇게 딱 앞에는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을 구분할 때는 세 파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답형, 도면, 시퀀스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하고요. 단답형에는 12개에서 16문항, 도면이 1개, 3개, 시퀀스가 1개, 3개 이렇게 나오고요. 시퀀스 쪽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점은 일단 유형부터 볼까요? 계산문제, 서수형 문제. 그 다음에 도면은 경고설비, 소화설비, 활동설비, 피난구조, 방아설비인데 경고설비에서는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대표적인 거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래서 특히 피형수식 관련해서 간선내역. 즉, 가닥수 작성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소화설비에 해당되는 거는 이사단소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할론 소화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활동설비에서는 대표적인 게 재현설비가 되겠죠. 재현설비라든가 비상콘넨트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아, 여기 방송설비 빠졌네요. 비상방송설비 관련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아령수증기도 간선내역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에서는 유도 등 관련된 거.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아설비 관련해서는 방아셔터라든가 특히 방암은 관련된 방암은. 방암은. 그 다음에 재현창. 배현창이라고 하죠. 배현창.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해당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쪽이 제일 많아요. 비중 자체가. 그 다음에 시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퀀서는 유접점과 무접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 자체가 단답형이 제일 많죠. 저기는 서수령, 빈칸 채우기, 계산학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계산 문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이 몇 개 안 돼요. 이게 어려요. 이거 쓰는 게 어렵다. 그래서 수신기 설치 기준을 쓰시오. 경계구역 설정 기준을 쓰시오. 감지기 설치 기준을 쓰시오. 감지기도 불꽃 감지기 기준을 써라. 광전식 불량 감지기 써라. 정원식 불량 감지기 기준을 써라. 이런 식으로. 또 정원식 감지선양 감지기죠. 정원식 감지선양 감지기 기준을 쓰시오.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통으로. 또 중계기 설치 기준을 써라. 그러다 보니까 기둥 안에 이렇게 가로채는 끼만 공부했는데 전체를 다 쓰라고 내버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필기를 공부할 때 충분히 이미 많이 외워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 때 제가 분명히 공부를 특히 과목 중에서 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라는 과목을 열심히 많이 외워놓으시면 실기가 분명히 쉽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기 준비하면서 외울 게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걸 충실하는 분들은 그런 도면이나 시퀀스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기가 좀 여유로운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순서를 보게 되면 단답형, 도면,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거 포기하고 하는데 떨어집니다. 반드시 잡아야 돼요, 시퀀스. 어렵지 않습니다. 단답형이 60에서 70점이 나와요.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많이 맞으면 50점 맞는 거예요. 나머지 1, 20점은 몰라요. 아무리 많이 했어도 처음 보는 거 내보내니까. 도면 해석이 10에서 20점. 많이 나오면 20점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권수가 10에 20점인데 얘가 20점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기 60점, 20점, 2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70점에 10점에 20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70점에 20점에 10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단답형이에요. 단답형만 확실히 잡으면 나머지는 좀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저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퀀스를 반드시 잡고 이 도면 해석을 잡는다. 가닥수를 잡는다. 그러면 단답형에서 절반만 맞아도 아주 여유 있게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도면.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해봐서 어렵게 느낄 뿐이지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만 딱 잡아놓으면 쉬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제일 쉽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랑만의 합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놨느냐 그거를 한번 보시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론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이론입니다. 이론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트가 끝나면 예상적숙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하고 예상적숙 문제하고 기출문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순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풀어놓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이론을 공부하셔야 돼요. 핵심집정. 최신경향. 그리고 실전대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론은 시험 당일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봅니다. 그다음에 예상적숙 문제. 단원별로 정리된 거. 이거는 5회독 이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5년치 이상 5회독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덜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요한다는 거죠. 외울 나가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론이 꼭 예상적숙 문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고 기출문제는 따로 변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승합격전략.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외워야 될 거를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외워야 될 거. 가닥수. 설비의 가닥수. 그다음에 기준.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고 공식도 외워야 되고 이거를 정리하자. 책을 다 들고 다니는 할 수 없는 간에.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는 책 가지고 가되 그걸 왔다 외울 수 있는 거 옮겨져서 그다음 날 회사든 학교든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점마저 할 수 있으면 떨어집니다. 다 못 해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즉 출제가 많이 되는 거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접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것 중에서 시퀀스라는 걸 접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도면. 가닥수 관련한 걸 접으면 안 돼요. 단답형 중에서 어려운 걸 접으라는 얘기예요. 절반 정도는 맞을 정도로. 나머지 도면과 시퀀스 확실하게 적으면 단답형 절반만 맞아도 60점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구수는 단답형, 계산문제, 가닥수, 정리, 암기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 잘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서수형 문제는 짧은 거에서 길은 걸로 간다. 짧은 거에서 길은 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수형 문제에서 완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축약시켜서 잘라서 외우거나 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쓸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답은 인정됩니다. 계산문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계산문제. 계산문제. 매일 공부. 3, 4시간 하자. 우리가 필기 때는 2, 3시간 얘기했거든요. 왜? 필기는 길어요. 공부기간이 아니라 준비기간이 길어. 2, 3달, 4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기는 한 달 또는 한 달 반이에요. 짧아요. 짧다 보니까 한, 2시간을 더 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 좀 여유되면 5시간 하루에. 그러면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필기할 때는 주 6일 공부하고 주 1일 수식하고 이랬는데 실기할 때는 쉴 시간이 없어요. 짧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하루에 3, 4시간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기가 됐든 실기가 됐든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갖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신감을 갖자. 자투리 시간 활용하자. 암기, 수사본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거. 여기서 외울 거 다 정리했잖아. 수천 만들어서. 만들면 이거를 머리맡에 두고 자다가 뭐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러면 눈 반짝도가 또 보고서 외우고 자고. 이런 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수첩에 적어놓은 거 그거 쳐다보시고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핸드폰 보지 말고 이거 쳐다보고 밥 먹을 때 이거 쳐다보고 그래야지 합격해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음에 또 그런다니까. 다음에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실기는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짧은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생직사의 생각으로 필사직생이군요. 필사직생. 이런 각오로. 이런 각오로. 죽기, 달기로. 덤벼서 한 번에 붙겠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준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실기. 본강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한 번에 붙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